안녕하세요 19살 조화영 키는 153 몸무게 50입니다 안녕하세요 19살 조미선 키는 165 몸무게는 47kg입니다 안녕하세요 19살 유베카 키는 167 몸무게는 52kg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려주세요 한대 2 BOYS AND GIRLS! EVERYBODY! INCLUDES SUKAR 시작해보자 예예 예예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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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LUDES SUKAR 베카 민어 아야! 머릿소리 우린 그만나고 우린 그만나고 어쩌면 너든 우리 같아 슬픈 동안 속에 불을 가버린다는 저는 요정들은 슬픈 이야기 이 시절은 머리를 날 수 없다고 웃지만 생일과 함께 눈처럼 고운 둘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말아서 나 꿈전으로 할 수도 있어 넌 혹시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둘 다 듣고 꿈꿈여 이럴 수 없어서 뭔가 하나로 귀를 잃고 내내고 있어 꿈꿈여 꿈꿈여 넌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의 주인공 모습 이 멋진 날아가고파 널 잃은 아직도 못하고 울지마 다행히 나랑 나름돋길 쳐요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군령으로 갈 수도 있어 군령으로 할 수도 있어 군령을 갈수 볼까요? 머뭇걸이prendition 클 Circle 양 Scholarship 偷분들이 성격하게 머뭇거리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